안녕하세요. 정원준입니다. 오늘은 건국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한번 이 강의를 보면서 같이 점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자, 건대는 왜 어려울까요? 학생들이 그림을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소재가 좀 복잡할 때 어렵다고 느껴요. 아무래도 이제 표현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통 일반 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런 경우죠. 막 그리게 되면 그릴 게 많고 귤도 그리기 어려운데 소재들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안 그려본 소재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. 그렇죠? 두 번째는 선택이 좀 많을 때 어렵습니다.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리는 소재는 쉬운데 이렇게 그려도 되고 저렇게 그려도 되고 이런 문제들 이게 이제 상위권 대학의 특징이에요. 그리고 건대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는데 그리는 건 육면체 3개밖에 없어요. 그치만 그 육면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구멍을 몇 개를 뚫고 색은 뭘로 그리고 꽃무늬는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것도 단순한 평면도형을 가지고 리볼브 돌려서 회전해서 나올 수 있는 입체 형태를 뽑는데 회전을 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소재가 9, 10가지로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도형들을 뽑아서 그 주제에 맞게 해석하느냐. 그래서 선택지가 많은 문제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보통 건대는 말이죠. 소재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낮습니다. 기본 도형에 많이 충실해서 원기둥, 구, 육면체, 뿔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. 일반 대는 소재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많이 나와요. 심한 경우는 자전거도 나오고요. 동물들도 많이 나오고 건대는 문제 예측은 좀 어렵죠. 소재가 쉬운 대신에 하지만 일반 대는 문제 예측이 조금 무난합니다. 왜? 주제가 거의 없고 주제가 있으면 좀 까다롭다고 하는데 거의 없고요. 그 다음에 그냥 소재 특성을 살려서 구성해라.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건은 어떠냐면 건대는 좀 까다롭죠. 그렇죠? 일반 대도 역시 무난합니다. 문제처럼. 그리고 문제 난이도를 그렇게 평균을 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거죠. 건대가. 그리고 일반 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습니다. 이렇게 보면 소재가 어려워지는 거 소재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선택지가 많아서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서로 두 개를 비교해서 볼 때 일반 대는 뭐 때문에 좀 어렵고 건대는 뭐 때문에 좀 어려운지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내용이 길다 보니까 다음에 좀 다시 더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alten 네 나 네 잠